안녕하세요, 틴본입니다. 간만에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왔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은 2015년도에 하고서 지금 2022년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만에 하는 플레이구요. 요번에는 스팀으로 구매해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됐어요. 뭐라고 해야되지? 아무튼 전에는 CD였는데 막 저장도 안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돼요. 그래서 간만에 롤러코스터 타이쿤 깨보러 왔구요. 그때는 이거 하나 깨고 다음거 그냥 하고싶은거 하나씩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처음부터 모든 시나리오를 다 깨보자 이 생각으로 깔았는데 너무 많네? 지금 몇개야 이게? 대충 봐도 한 3, 40개? 40개쯤 되는거 같은데요? 다 깰 수 있을까 모르겠으나 일단은 시작합시다. 모든 목표가 다 이룰 수 있는건 아니죠? 아무튼 제 목표는 이 롤러코스터 타이쿤 모든 시나리오 다 깨기 이구요. 갑시다. 정상적인 플레이만 할거에요 막 사람 죽이고 이런거는 안합니다 어 그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인가? 뭐 암튼 해봅시다. 포레스트 프론티어 최소 250명 1년 10월에 끝이고 600 이거 쉽죠? 사실상 튜토리얼이에요 길 늘리는거 국룰이고 이 맵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별거 없음 이게 옛날 게임이라서 되게 불편해요 이 인터페이스가 되게 불편해 하지만 요즘 나온 어떤 타이쿤 게임도 롤코타만큼의 매력이 없죠? 진짜 갓게임 그리고 BGM이 없으니까 너무 조용하죠 BGM 하나 켜줍시다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되지? 이게 한 10년, 20년 전 게임인가? 20년 전 시세로 맞춰줘야 되나? BGM 온 아무튼 다 깨는게 목적인데 다 깰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기본 가지고 있는 우리는 놀이기구들 싹 다 설치하고 시작합시다 여기부터 여기부터 가고 있죠? 나선형 미끄럼 음? 이거 하기 전에 전에 올렸던 게 몇 년도인가 한번 보려고 영상 눌렀는데 2015년도에 올렸던 거더라고요 근데 음질이 너무 깨지네 아무래도 그때 헤드셋 갖다가 녹화했던 것 같은데 음질이 획기해지지 그때는 들을만 했는데 어? 디옹 어? 못참죠 이런거? 이런거? 뭐 이정도 느낌? 이 공간을 최대한 아껴서 씁시다 어차피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하다보면은 저 뒤쪽에는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겠죠? 저 뒤쪽에는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겠죠? 관람객 두명 최대 확대가 이만큼밖에 안되던가? 어? 아 맞다 이 음식점 라인 잠깐만 개발 롤러코스터 이런거 하지 말고 요렇게 합시다 어차피 이게 금방 끝나고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 롤러코스터는 개발해도 못 만들어 근데 왜 아무도 안타냐? 이거 인기 있는 것들 아닌가? 1달러가 비싸냐? 이건 또 타네? 뭐 시작이니까 조금 내려서 시작할까요? 일단 요렇게 하고 해봅시다 아니 이거 비싸? 이게 초반에 조금 지루하죠? 초반에 할게 없거든요? 지금 다 지었거든요 하나씩 어쩌지? 여기 뭐 없는데? 일로 오지마 이거 카라이드 이런거 하나 할 수 있나? 여기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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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찍기는 제가 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요런것도 괜찮거든요? 여기 돈이 되냐? 762 충분 요런거는 여기 정 가운데다가 아니면은 바깥쪽에 놓으면 별로죠?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간 오래 쓰게 여기다 놓읍시다 여기다가 딱 구석에 딱 맞을까 이렇게? 어디 딱 맞게 요렇게?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 그냥 일단 하고 있어 이거는 그래도 1.5달러 이거 뭐야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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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디테일에는 신경쓰지 맙시다 요거는 인기 놀이기구가 될거기 때문에 요렇게 저거 하나 보러 가는거지 절로 오케이 좋아요 아 요런 멘트 너무 좋죠? 굳이 올려달라 하면은 올립니다 이게 괜찮아요 요렇게 인기있는거 하나를 미끼로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면은 애들이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가는길에 뭐 하나라도 사먹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요런거 하나 더 바이킹 바이킹 아까 얼마였지? 몰라 일단 가 뭔가 길이 예쁘진 않지만 쓰읍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온 사람도 요렇게 산책로? 잠깐만 회전 이쪽으로 요렇게 오면은 좋을라나? 아 이거를 그냥 벽이 여기 붙여버릴걸 요렇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길이 어디로 가지 그러면? 아 예매하네 모르겄다 이거 너무 외졌나? 이거? 좀 너무 외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정도? 오케이 관람차 이게 되게 알고보면은 상당히 높은 인공지능이 들어있다고 하던데? 막 무슨 놀이기구 뭐 옆에 뭐가 있으면은 인기가 많고 요런게 다 돼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진짜 진짜 그 예전에 나온 게임이라는거에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고퀄리티 게임이죠 진짜 롤코타는 진짜 명작이 아니라고 뭔.. 뭐라고 해야되지? 졸작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진짜 명작은 명작이야 요거 어쨌거나 7년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다가 말수도 있구요 일단 목표는 끝까지 깨는거라는거 아무래도 첫번째 미션이고 되게 미션이 쉬워서 뭐 할게 없어 이거 돈되나? 1700 요거까지만 딱 투자하고 음 지켜봅시다 이 앞쪽에다가 할까? 아 요런 느낌으로 여기서 보이게 하고 나갈때 절로 나가 아 들어갈때 일로 들어가고 어 잠깐만 잘못했나?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입구를 이쪽으로 하고 아니지 돌아서 들어오고 나가는걸 절로 나가 요게 낫죠 요 카라이드가 얼마야? 이게 1.5달러였나? 요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좀 더 비싸도 돼 일로 나가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케이 잠깐만 진짜 큰일났다 일단 입장료로 뽑아 이거 어떡하지? 아 됐다 오케이 얘가 문제야 아니 이쪽으로 못나오게 할거면은 이거를 못찍게 했어야지 답답하네 진짜 입구 이쪽으로 들어 올 수 있는거지? 아 이러면 원래 계획이랑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 뭔가 이상하게 됐어 요렇게 요렇게 일단 요렇게 합시다 어쩔 수 없죠 아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오면은 동선이 너무 효율적인데 이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야 애들이 뺑뺑이 도는데 증기기관 어? 길게 할 수 있어 늘려 사람 최대한 많이 요렇게 여기 BGM이 없죠 여기 BGM 하나 이거 얼마였지? 위화원 뭐야 여기 구역이네? 이 잔디 부분을 너무 많이 해주면은 얘가 잔디만 깎아 근데 그렇다고 얘 기능에서 잔디깎기를 빼주면은 잔디가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잡초자라고 그래서 또 뺄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잔디깎기가 필요는 해? 얘 좀 안쳐 얘들이 자꾸 토하고 하는 곳에는 이걸 놓읍시다 안내소 진짜 안내소 미친 시설 이 우산이 진짜 기가 막히죠? 이게 거의 돈이 제일 많이 돼 나왔다 안내소 놀이기구미 시설 현황 인기 어? 팝콘가게에 팝콘을 안 먹어 비싸서 그래? 나 기본 설정 그대로 놓은 건데? 햄버거 인기 없어 내려 음료수 인기 없어 좀 내려 그리고 이 이게 이렇다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인기가 많아 얘가 너 많이 싸냐? 0.9거든요 관람차 여기 보면은 어딨어 여기있다 얘가 0.8이야 더 싸거든요 더 비싼데 앞에 있으면 더 많이 타 방금 뭐야 로그플럼? 아 이거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너무 커 요거 요거로 할까 요거 뭐 근데 얼만데? 4,000이네? 아이고 단순하다 이런거 얼마야 자리가 모자라네 패스 오케이 길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 얼만데? 아니 단가부터 알려주고 나한테 이거를 지으라고 해 일단 배 아이 패스 다 탈락이야 다 탈락이야 결국에 이것뿐이야 요건 어때 3,000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싹 자르고 요렇게 요런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얘가 한 얘 1.5로 맞춥시다 그냥 1.5로 맞추고 어차피 미션이 짧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만 많이 묶어놓으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관람차 고장이라는데 얘 좀 여기저기에 넣어줍시다 광대 광대 이거 팬더 말고도 바꿀 수 있지 않나? 다 호랑이 코끼리 코끼리 하나 코끼리 별거 없지만 이쪽으로 돌게 아 못 지나가 아 한 칸만 띄울걸 이러면 그냥 낚시잖아 아 왜 이렇게 많이 와 잠깐만 하 화장실 화장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안내소 색깔 바꿔 색깔 분홍 여기 사면 다 해야되죠 이거 못참죠 이러면은 이쪽으로 온 게 헛수고는 맞아 헛수고는 맞는데 괜찮아 비싸 아니 비싸대 이게 싸대 아니 놀이기구는 돈 주고 못하겠으면서 입장료는 계속 싸대 자꾸 이렇게 할 일 없을 때 이 아저씨들 구역 나눠가지고 많이 고용합시다 이게 몇 칸이 최적인지 모르겠어 칸이 너무 많으면은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치울 거 못 치우더라구요 근데 이 최적의 칸을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나는 어릴 때 이 미워온 고용해가지고 이 구역 표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별거 아닌데 참 요만큼 그러면은 다 커버한 거 같은데? 요렇게 하고 방금 전에 뭐 하나 나왔죠? 전망대 전망대는 외져야 제 맛이죠? 이거는 최고 높이 이거 못 참습니다 요거는 돌려서 금액 아 어? 관람기기 안 늘어 관람기기 안 늘어 관람기기 안 늘어 어떻게 해 광고 때릴까? 어차피 빚이 얼마가 있든 게임은 끝나더라구요 특정 놀이기구 무료 통나무수록 때려 때려 놀이동산 광고 어우 비싸다 이렇게 하고 관람기기 안넣어 는다 는다 잠깐만 미션이 뭐였죠? 250명 1년 10월 거의 끝났고 등급을 600 800 괜찮네 이거 현상 유지하면 게임 끝나는 얘기죠 어우 뭐야 이거 뭐 때문이지? 아 그냥 몰리는 거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기 길 이렇게 있으면 딱인데 아니면 이 뒤로라도 가면 좋은데 여기가 길이 되나? 어 된다 됐다 저 사람들을 이쪽으로 흘립시다 이렇게 흘려 됐다 범퍼카 참 어렸을 때는 나 이 범퍼카가 되게 무서웠던 게 이 천장 위에 그 범퍼카랑 해가지고 어이 깜짝이야 BGM 봐라? 그 철사 같은 거로 해가지고 전기 스파크 튀잖아요 지금 생각에는 그게 전력 공급이 아니었나 싶은데 나 어릴 때 그게 왜 이렇게 무서워 막 그 차 지나갈 때 전기 팍팍 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 요런 거 항상 무난한 픽이죠 범퍼카 진짜 놀이공원 안 가본 지 오래됐다 그러네 이게 이쪽으로 왜 몰릴까 누가 봐도 이게 큰 길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 여기 요정도 하면은 무난하네요 이제 뭐 특별할 거 없이 롤러코스트 타이쿤 오랜만에 적응하려고 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첫 번째 미션 쉽네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나리오 다 깨보기가 목적이니까 중간에 막 뛰어넘지 말고 그냥 차례대로 싹 다 해보는 느낌으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정기적으로 언제마다 하겠다 이건 아닌데 그냥 가끔 가다가 한번씩 해가지고 언젠간 다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비가 온다는 게 문제야 아 내 돈 오케이 가장 청결한 화장실 사항 이거 입구에다 하나 만들어 흰색 우산 얘네가 비가 오면은 우산을 무조건 써 비 다 갚고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비 다 갚다 이렇게 네 깔끔하게 비 또 없고 공원같이 만 넘었네 주간 이익이 마이너스야? 아니죠? 아 주의 시작이었나보네요 어 이게 이상해 이쪽이 누가 봐도 큰 길인데 왜 다 이쪽에 사람이 보이지? 그리고 이 길 연결은 아주 좋았죠? 이쪽 동선 타고 많이 오는 느낌이고 일로 하여간에 이놈들 이거 조금 싸다 하면은 줄 서있어 벌써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쪽이 좀 망했고 나머지는 뭐 다 괜찮네요 골고루 잘 분산시켰고 이상하다 옛날에 이렇게 금액을 싸게 했어야 됐나? 헐 이 꿀잼이 이제 나왔다고? 끝났는데? 이거 갖다가 또 기괴한 플레이가 가능하죠? 효율 좋은 놀이기구 끝이 안나 이상해 이게 앞쪽에는 시간이 빨리 가다가 끝날 때쯤에 천천히 가는 느낌? 더 이상 할 게 없는데요? 어차피 돈 남긴 뭐해? 광고나 합시다 이 광고가 끝나기 전에 게임이 끝나요 너무 쉬웠다 상도 괜찮은 거 둘 다 받았고 등급은 계속 올라가고 관람객도 계속 올라가고 돈은 남고 자리는 없고 이게 여기 땅도 좀 살 수 있죠? 이게 땅 어딨어? 여기 땅 여기 땅 살 수 있어 근데 이게 살 일이 많이 없어 돈도 남는데 땅이나 살까요? 요거 지어보고 싶어 요거 지어보고 싶어 근데 요런 인기 놀이기구는 입구에다 지으면 좀 아쉬운데 어? 대기가 없는데 이러면? 잠깐만 어떻게 나가 아 잠깐만 어떻게 나가 아이고 흐흐흐흐흐 출구가 저쪽일줄이야 비켜봐 비켜봐 오케이 길이에 다시 만들어주면 되죠 슬픅 빽 끝난다啊 네,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얘네 박수 쳐주는 거 뭔가 감독인데? 네, 요렇게 해가지고 뭐야, 시간이 갑자기 확 지났어. 이게 이상하다니까? 2년 3월이야, 바로. 뭔가 이상해. 아무튼, 요렇게 마무리했고요. 원래 목표대로 시나리오, 모든 시나리오 다 깨보기. 이렇게 시작하고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해서 올릴게요. 네, 지금까지 딩군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